5 싱마이 유니버스 대학교 왔는데요 캠퍼스 너무 커서 이렇게 차가 있습니다 표를 사고 때 표를 한 18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표를 사고 캠퍼스가 아름다운가 봐요 저희는 그냥 생각 없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차가 있는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름다운 캠퍼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 따갑다고 할 겁니다 싱마이 여기 찬네요 30분이고요 64년대 만났어요 자기들 중간에 어떤 도착을 하죠? 소녀가 지금 지인마에서 차가운 편이에요 자기들 중간에 지인마에서 차가운 편이에요 차를 바다를 거고 여행으로 차가운 편이에요 공장에서 차가운 편이에요 이제 점점 차가운 편이에요 지금ất mı? 과일 음료 가게에서 1,500원 하네요. 1,500원, 1,800원 그래서 과일을 하나 시켜서 맛있게 했습니다. 넓은데 녹지는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건 모르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